으 으 으 으 안녕하세요 구독자 어떤 분이 이 캡컷 스마트폰의 캡컷 앱에서 눈 오는 효과 비오는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의를 해보겠습니다 키네마스트라든가 파워 디렉터 앱에서는 눈 오는 효과 비오는 효과에 대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캡컷에 대한 눈 오는 효과 비오는 효과를 지금부터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캡컷 앱을 터치합니다 캡컷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새 프로젝트라고 했죠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와 같이 동영상과 사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요 나눠지는데 여기서 예 저는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진을 터치 하겠어요 사진을 가져와서 눈 오는 효과 비오는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터치 했으니까 사진을 터치하니까 이와 같은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사진이 나오겠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진과 이 사진 이 두 개를 일단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됩니다 그대로 터치해도 되겠는데요 동그라미를 터치하고 또 터치하고 그래서 그렇게 터치하니까 하단에 이와 같이 두 개가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동영상 만들기라고 했죠 동영상 만들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진행시켜 보면요 앞에 것은 16 대구가 되어있는데 두 번째 것은 16 대구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온 다음에 하단에서 가로 세로 비율을 정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걸 정하세요 가로 세로 비율을 터치해 가지고 저는 유튜브에 맞는 동영상에 맞는 16 대구로 하겠습니다 셔츠는 고려 16 이겠죠 저는 16 대구로 터치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여기 비율이 되어있잖아요 이것이 V자가 항상 저장입니다 이 V자를 터치해야 됩니다 반드시 V자를 터치하세요 터치하면 앞에 것은 16 대구로 되어있지만 뒤에 것은 안 되어있죠 이걸 16 대구로 일단 만들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타임라인에는 이 사진을 터치합니다 사진을 툭 터치해요 그러면 이 사진이 선택되어서 화면 여기에서 두 손가락으로 확대시킵니다 이렇게 확대시킵니다 이렇게 간단히 확대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갖다 나왔습니다 확대시켰어요 그리고서 뒤로 가겠죠 그런 타임라인에서 뒤로 가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오고 누르는 효과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비오고 누르는 효과는 여기와 같이 편집 기준 화면에서 기본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 이렇게 편집 오디오 텍스트 오브레이 편집 효과 있죠 이 편집 효과를 터치합니다 비오는 효과 눈 오는 효과는 편집 효과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동영상 효과와 신체 효과 사진 편집 효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동영상 효과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가 여러 개 나와요 여기 보세요 인기 열기밑닦기 렌저 뭐 다양하게 나와요 이걸 왼쪽으로 밀면요 쭉 밉니다 이렇게 쭉 밀면 이게 자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눈 오고 비 오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이죠 그래서 자연을 툭 터치합니다 자연을 툭 터치하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 비를 적용시켜 보겠어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비라고 있어요 비라고 이것을 적용시킵니다 비를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지금 화면에서 비를 다시 비를 터치하면요 화면에 비가 비가 오는 현상이 조금 전에 보였죠 보였는데 요 비를 하는 요것을 터치하면 이것이 조정이라는 것이 조정 이걸 다시 또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아래쪽에 이와 같이 아래쪽에 보세요 이렇게 조정 조정에서 여기 조정에서 속도와 분위기가 있어요 속도를 요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밀어 보겠어요 오른쪽으로 밀어보면 저 화면을 보세요 밀면을 보세요 비가 오른쪽으로 강하게 오는 것이 나왔죠 다시요 오른쪽이 강하게 나왔죠 왼쪽으로 가면은 비가 약하게 보입니다 속 예 비의 속도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다음 아래쪽에 분위기 있죠 분위기로는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요걸 이렇게 가져왔어요 밝고 어둡고 이렇게 미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좀 비를 강하게 오게 해 볼까요 분위기도 이렇게 강하게 좀 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굉장히 강하게 내리죠 이게 다 끝났으면 여기에 저장을 반드시 터치해야 됩니다 저장 저장을 딱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플레이 한 해 볼게요 여기서 플레이하면 여기에는 모니터해 보세요 저 위에 비가 오죠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곳이 됩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하면 이렇게 비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사진에서는 눈 오는 효과를 적용시키고 보겠어요 자 아까처럼 아까 처음부터 다시 보여 드릴게요 제일 처음 편집 기준하면서 여기 편집 효과를 투척합니다 다음에 편집 효과 다음에 동영상 효과를 투척합니다 한 다음에 여기에서 검색을 해 가지고 눈, 비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쉽게 찾으려면 그대로 아래쪽에 카테고리를 쭉 밀어서요 자연이라는 걸 이거 투척하면 됩니다 자연 비워놓고 비워놓고는 자연 자연 투척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눈 가래 가로 눈 가로 눈 가로 눈 가로 눈 가로 눈 가로 눈이요 근데 뚝뚝 뒤져보니까 아마 눈이라고 써난 것은 안 보이더라구요 눈이라고 써난 것이 보이는지 볼게요 결국은 없네요 현재는 없으세요 여기서 가로 눈은 이걸 투척하겠습니다 가로 눈은 여기 현재 보시면 푸로라고 되어있죠 푸로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됐습니다. 풀어라고. 여기에서는 보세요. 휘도에서는 풀어라는 말이 없죠. 번개 듣고 풀어라는 게 없죠. 풀어라고 써는 것은 돈 주고 사지 않으면 출력이 안 돼요. 가로는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터치하면 이와 같이 조정이라는 것이 생겨요. 여기 조정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조정에서 분위기, 근로, 범위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걸 조금 더 위로를 보면 속도, 필터 이런 것도 나오죠. 속도, 필터도 나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분위기를 분위기는 조금 어둡게 할게요. 그 다음에 글로우는 빛나는 글로우는 빛난다. 이 뜻이에요. 약간 어둡게 하겠어요. 그 다음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고 제대로 본 속도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하고 필터 터치해가지고 이거는 필터로서 밝기의 정도를 조정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은 부위죠. 부위를 터치합니다. 부위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로 가기 화살표 2개가 있죠. 뒤로 가기는 두 분 뒤로 가기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개 있다는 것은 그럼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적용시켜 보세요. 적용시키라고 하니까 아까 조금 전에 한 그것이 안 보이죠. 안 보일 때는 안 보일 때는 보이게 하려면 이 편집 효과가 있죠. 아까 적용시켰잖아요. 편집 효과가 이걸 터치하면 여기 보입니다. 여기 같이 이쪽에 B 가로 문은 이렇게 보여요. 끝이 안 하면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일 앞에서 프레이 해보겠습니다. 프레이 하면 여기 같이 B가 옵니다. 그리고 눈이 옵니다. 여기 같이 눈과 B와 눈이 오는 것을 캡버스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력하려면요. 아까 프로였잖아요. 출력하면 저는 이 해상도를 1080p로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터치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해상도를 4K까지 올려버립니다. 4K 그 다음에 프레임 속도는요. 현재 30으로 되어 있죠. 30입니다. 이게 최고로 지금 올렸죠. 그 다음에 코드 속도 있죠. 키네마스트에서 말하는 비트레이터 같은 겁니다. 이것을 추천이 여기 돼 있는데 가운데 이것을 올려서 최대로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 굉장히 선명도가 높아집니다. 대상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의 출력 아이콘을 투체입니다. 출력 아이콘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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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런데 아까 프로를 썼는데 이게 정품이 아닌 사람은 출력이 안 돼요. 돈 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캣컷을 정품을 해야만 이게 출력이 됩니다. 캣컷을 정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력한 것을 프레이 해보겠습니다. 프레이는 이거죠. 프레이를 터치겠습니다. 툭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이 됐죠. 갤러리에 가면 이 동영상이 보입니다. 이상 비오고 눈 오는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